지금 어디야? 안암동 모항로 사거리입니다. 지금 어디야? 청북구 안암동 오거리 진호등입니다. 지금 어디야? 강남구 삼성동 진호등입니다. 지금 어디야? 청북구 안암동 오거리 진호등입니다.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안암동 모항로 사거리 진호등입니다. 와 진짜 바쁘다.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안암동 모항로 사거리 진호등입니다.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뒤로 갈게 자, 열어드릴까요? 네